미국 소니 뮤직그룹이 전설적인 팝스타 마이클 잭슨의 음반 및 작곡 저작권의 절반을 6억 달러 한화 약 8천억 원에 구입하는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. 이 거래는 가수 한 명에 대한 저작권 거래로는 역사상 최대 규모로, 마이클 잭슨의 음악 자산 가치는 12억 달러 약 1조 6천억 원에서 15억 달러 약 2조 원 사이로 추정됩니다. 거래에는 마이클 잭슨의 음악 사용 관련 브로드웨이 연극 및 기타 공연 제작 로열티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. 이번 계약은 음악 스트리밍 시장의 성장과 내년 개봉 예정인 잭슨의 전기 영화 마이클로 인해 저작권 수익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. 전설의 팝스타는 지금도 영원하다는 걸 느끼면서 지금까지 동네방네 뉴스였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